저희가 고기 많이 사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드시죠. 키노분은 집에 가주실 수 있나요? 자 오늘은 두세 달 전에 FCMM에서 제가 또 광고를 했었어요. 이제 오킹 특별 할인 해가지고 이제 콜라보도 하고 워낙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들 또 이렇게 구매해 주셔가지고 또 FCMM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FCM의 우리 박찬영 할배 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찬양은 찬양으로 되찾는다. 우리 찬양 할배 너무 그렇게 막 부르지 마시고요. 아 우리 또 FCMM 아 우리 또 저 뭐야 브랜드 소개부터 해야죠. 우리 FCMM 또 트렌디한 에슬레저룩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우리 1차 앱업 당시에 굉장히 좋은 인기를 끌었던 우리 네고호킹 이번엔 바캉스 바캉스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여름에 편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딱 여름 대비로다가 6월 달에 딱 사시기 좋은 것들로 얘기해놨고 이제 FCMM에서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 그리고 이번 여름에 새로 나오는 신상 아이템들을 여러분들 거의 반가격에 거의 50% 되는 가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릴 거고요. 여름맞이 해가지고 좀 편한 반바지가 필요하셨던 분 반팔티가 필요하셨던 분 좀 약간 운동복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지만 지금 이것도 보면은 그냥 면이 아닙니다. 쿨링 소재와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소재의 제품들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또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어보면서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게 옷장을 갖고 왔는데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또 익숙하죠. 완전 쨍한 형광 바지를 좀 주로 입었었는데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나일론 크랙 쇼츠입니다. 이게 이제 원 가격이 3만 9천 원이에요. 1만 9천 5백 원에. 네고 호킹에서만 이거 한번 입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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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방수가 가능한 마일론 소재로 다양한 컬러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코디를 할 수 있다는 점. 생활방수 기본으로 되니까 물 어디있어? 물 한번 부어봐. 목 닫아. 목 닫아. 흘리면 바지는 그냥 툭툭 털면 돼요. 안 젖습니다. 생활방수. 얘는 좀 젖는데. 바지는 안 젖어요. 네.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크랙 쇼츠고 온라운드 러너스 우븐쇼츠라고 합니다. 런닝할 때 입어도 좋고 물놀이할 때도 입을 수 있는 발수 가공 원단을 사용해서 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또한 색상 매우 다양하게 블랙, 퍼플, 머스타드, 민트, 라임라이트, 아이스블루 여름 바캉스에 맞게 굉장히 밝은 색깔들 위주로 물론 어두운 블랙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입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가격은 33,000원인데 이거 또한 반가격으로 여러분들 16,500원에 오직 메고우킹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사이즈는 제가 좀 뚱뚱한 편이어가지고 이래 보여도 고도비만이거든요. XL. 어, XL로 저는 입고 있습니다. 짠. 이거는 이제 프로 스트레치 조거 팬츠라는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쿨링 긴바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패션으로도 입어도 되고 뭐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는 너무 편한 여름 소재라서 좀 얇아가지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또 소재라고 합니다. 요것도 49,000원 한 5만원 정도 되는 24,000 여러분들 500원에 요게 이제 에어컬링 리커버리 티셔츠 이 밑단에 어, 이 스트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어, 요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펼치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조여서 좀 다른 스타일로 뭐 연출할 수도 있고 폐기된 페트병을 분쇄해서 용융 이게 제대로 쓰는 게 맞아 이거? 용융이 뭐야? 용융 용융 죽겠지? 그래가지고 용융에서 방사해가지고 얻은 재활용 재활용 원료인 폴리에스터 섬유로 제작한 리커버리 티셔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쾌적함을 유지하는 흡한 소껌 흡한 소껌이 뭐냐면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하는 기능성 원단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거랑 통기성까지 우수한 약간 고런 느낌 여름에 딱 좋고 환경까지 생각한 우리 박찬형 아이들 아, 나 진짜 뭐 다 할라 그래? 아니 뭐 사회적 기업까지 될라 그래요 지금? 옷 편하게 만들고 통기성 편하게 만들고 흡한 소껌 원단 써가지고 했으면 됐지 뭐 착한 것까지 다 할라 그러면 뭐 다른 옷 가게 사장님들은 다른 옷 브랜드 사장님들은 뭐 하나? 너무 욕심쟁이예요 찬양할배 찬양해 그리고 요게 이제 에센셜 어 야 이거 이거 난 입 한 바지도 맘에 드는데? 에어쿨링 리커버리 아 요거랑 같은 거예요 세트네 요거랑 세트라서 어 이렇게 소재도 같고요 분쇄용용 분사해가지고 만든 폴리에스터 재질로 만든 친환경 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이는데도 전혀 버리킴이 없어 너무 많이 있네 오 런지 한 번만 해주세요 런지요? 딱 요런 느낌 백현 아시겠죠? 스쿼트 한 번 해주세요 아이씨 백현 아이씨 백현 아이씨 백현 아이씨 쾅 백현 아이씨 어이씨 백현 아이씨 백현 아이씨 백현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든 실력 백현 아이씨 백현 아이씨 섬 헬스를 할 때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FCMM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흥이 돋을 수도 있잖아요. 수원역 뭐 로데오 거리 앞이나 이런 데서 흥이 돋았을 때 수원역 들어가라고 추억이 많아 숨진 아저씨 언니 오빠라딘 바로! 수원역 들어가라고? 편하기 때문에 전혀 거리 뛸 게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에센셜 쿨링 코튼 티셔츠 이거는 이제 면 소재로 탄탄하게 탄탄한 핏감 그리고 기능성 안감을 또 추가해가지고 오!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오! 오호라 어 요것도 또한 우수한 통기성과 그리고 여름에 다캉스가서 입었을 때 쾌적함까지 제공해버리는 FCMM입니다. 자 입고 올게요. 잠시만요. 면 소재라서 아까보다 훨씬 좀 더 짱짱한 느낌이 들고요. 블랙이랑 화이트 있고 요거는 이제 33,000원에서 마찬가지로 16,500원까지 티셔츠 16,000원 뭐 바지 19,000원 수준으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확률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FCMM이랑 광고를 해봐서 더 잘 알지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진짜 리얼로 제가 평소에도 많이 입고 다니고요. 편하게 입기도 좋고 진짜 오늘 키워드 우리 찬형 할배가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 바캉스 여름에 맞게 옷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조거도 입고 점프해줘. 신척성 보여줘. 요거 이제 제가 한 3일동안 입은 건데 런치 바로 딱 해도 싹 해도 전혀 문제 안 들어가. ㅅㅂ 하고 하면서 ㅅㅂ 아무튼 어 딱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없이 입을 수 있는 아 힘들어. 놀러 갈 때나 이럴 때 좀 편하게. 친구들이랑 계곡 놀러 갈 때나 빠지 놀러 갈 때나 바다 놀러 갈 때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없을까 하고서 좀 찾아봐도 근데 그치면 또 이렇게 패션은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빠지를 남자들끼리 4명이서 놀러 가도 밤에 또 헌팅해야 되기 때문에 정장 풀세트로 입고 갈 거야? 막 해가지고 여기서 핸커틱 같은 거 탁 꺼내가지고 어 혹시 쌈장 있으신가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너무 차려입고 가도 진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맞잖아. 누가 계곡 놀러와서 친구들끼리 수박 뜯어먹으러 오는 줄 알지. 까리하게 막 셔츠에다가 딱 입어 심지어 밤에 물놀이 다 하고 샤워하고서 옷 갈아입는데 그따위로 입고 가? 힘들어. 그렇게 안 해. 그거 그렇게 입고 가면 너무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바로 뺀지 먹어. 아 진짜로 딱 적당해. 진짜 미쳤어. 딱 요정도로 그냥 편하게 해. 편하지만 과하지 않지만 또 너무 그렇다고도 너무 짜치지 않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체감이 안 되죠. 정훈아 잠깐만 도와줘. 나도 이거랑 저 바지 까먹고 반바지 하고 있고. 계곡 같은 데 놀러가면 몇 분이서 오셨어요? 네. 옆 펜션에서 왔는데 저희가 그 남자들끼리 와가지고 저기하느라 좀 물건 좀 못 가져왔는데 쌤장 좀 있으세요?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물으러 가듯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빠랑 왔어요. 부러치지 말라 그래. 낮에 다 파악했어. 쟤네 여자 내면 좀 알아. 아 혹시 그 죄송하지만 쌤장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까처럼 차려입고 봐봐 나 혼자 하는 거 보다 이렇게 둘이 가는 거지. 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 저기 그 옆 펜션에서 왔는데 그 남자들끼리 와가지고 아 내가 그거 사오라고 하니까. 아 제가 깜빡해가지고 제가. 아 진짜 또 뭐 없더라? 쌈장은 고추랑 고추랑 상추 씻은 거랑. 그럼 우리 거의 그냥 장을 안 봐온 거 아니야? 네 장을 안 봐가지고. 장을 안 봐왔어요. 저희가 안 봐가지고 저희가 고기만 사왔네? 어 고기 없으.. 많이 없으시네. 고기가 이걸로는 돼야. 이걸로 안 돼. 절대 안 돼. 뭐야 이유식이야. 애기들이 있어야 없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네. 저희가 고기 많이 사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드시죠. 네. 흰온분은 집에 가주실 수 있나요? 흰온분은 집에 가주실 수 있나요? 흰온분은 집에 가주실 수 있나요? 난 니 별로야. 흰온분은 집에 가주실 수 있나요? 야 우리끼리도 내가 너 맡기로 했어. 그 문의에서 너가 나야. 흰온분은 그냥 가. FCM은 광고입니다. 몸을 말아주세요. 광고. 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또 FCMM 그리고 오킹 반값 네고. 직접 입으면서 보여드린 것도 있고요. 에어쿨링 투웨이 우븐 포켓 팬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옆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요런 팬츠들도 또 더 입고 색깔도 다양하게 나와있다는 점. 저는 요게 좀 맘에 들어요. 그죠? 제가 입는 것만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게 또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모델분들이 입으니 룩북이 또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들 입으시고 약간 오버핏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걸 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오호 양호 뿌염 할 때 되셨네. 매우 양호 또 커플로 또 입으신 분들입니다. 오호 커플인가? 커플이어도 문제고 커플이 아니어도 문제예요. 배뽈롱 핏인 줄 알았는데 룩북 보니까 완전 이쁘네 굿굿. 야! 아니 진짜로 근데 가격 너무 좋은데 유튜브 올라가고 나서 단 열흘 동안만 이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공공시부터 7월 1일 토요일 23시 59분까지 총 열흘간 열흘간 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업로드 되고 나서 빠르게 주문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 업로드 될 때는 우리 댓글 이벤트도 진행이 될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품을 또 드린다는 점 이거는 근데 이제 업로드가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나서 7월 3일 날에 당첨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먼저 구매하시고 이벤트 당첨된 거는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플러스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FCMM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오킹과 함께 우리 이번 여름 시원하게 바캉스 떠나는 건 어떨까요? 가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촛! 뼈가 저 habe 신용된거야! 좋은데아 Col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